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트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화요일의 민박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의 민박에서는 별미음식을 제공합니다. 맨날 민법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오늘 특식, 특식, 별미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독자 아닌 분은 구독부분을 꾹 누르시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결격사유가 있죠. 이걸 잘 못 외우시는데 일단 이 양기법은 전국에 저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미음식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제공합니다. 이건 중개협법 해마다 시험에 나눈거죠. 등록결격사에 해당하면 중개협 등록을 못하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존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해마다 꼭 시험에 나눈겁니다. 그럼 박스를 잘 보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충청도에 금중면이 있어요. 금중면에서 3년동안 집에서 유 충청도 사투리 같죠. 다시 금중면에서 3년동안 집에서 유 그 다음에 한달에 2,300은 퍼세 하면서 자취 3년 할 때 발생한 일인데 제가 하루 술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술마시고 자정에 들어갔는데 자정에 술 취한 날을 무정하게 제파로 등처스 등을 딱 쳐버려 등처스 애워야 돼요. 쓰기만 해야 돼요. 쓰기 결사 반대 애워야겠죠. 쓰기는 결사 반대 애우세요. 다시 전부터 금중면에서 3년동안 집에서 유 그러니까 집에서 유죠. 그러니까 선거유예x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다음 한달에 2,300은 퍼세에 돼있죠. 이게 입업이반 300만원 퍼 벌금 벌금은 새 3년 3년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질의 금고이상하고 두번째 질의 집행유예는 2법 다른 법 포함되어 근데 벌금만 2,2 빨간색 2,300은 퍼세 2법이완 300만원 벌금은 3년결격 다음 자취 3년 할 때 발생한 일인데 자정에 무정하게 제파로 등처스 등처스가 등록치에서 쓰 쓰리 쓰리 3년 국제어시대 영어 쓰리 3년이에요. 네. 쓰기결사반대에 돼있죠. 이 등록치서 쓰리 3년이 적용되지 않는게 쓰기기 등록기준미달 결결 결격사유 사사 사망해산 기준미달 결격사유 사망해산은 등록치서 3년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법정을 확인해 볼게요. 1호에서 금고이상 실형선고받고 집행이 종 종료 가로열고 집행이 종료된 것을 보는 게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면 면제 대단으로부터 3년 3년이 3년이 견과되지 않은 자 이게 금정면에서 3년 2호 금고이상형이 집행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있는 자 지배소유 지배소유 3호가 2법이죠. 그러니까 1호 금고와 2호의 집행유예는 2법이 2가 없죠. 2법 다른 법 다 포함되어 형법 도로교통법 다 포함됩니다. 3호 여기만 2법 2법이 많아요. 300만원 이상 벌 벌 벌금형성 받고 3 3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호가 2 300은 버 세입니다. 2 300은 버 벌금 세 3년 4호는 공유예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자치 3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혁공유예사인 법인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원임원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 틀렸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원임원이었던 자입니다. 6번 공유예사 자격이 정제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 있는 자 7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1조에 따른 폐업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가로열고 폐업에 불과하고 진행됩니다. 지나지 않는 자죠. 이게 무정 무정이 업무정지 기간이에요. 무정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자 8번이 제한능력자 가로열고 미성년자 피한 피한정우견인 피성 성년우견인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능력이 미완성 미완성이라 미완성이 아니라 미한정 미한성 미한성 미완성이 아니라 미한성이에요. 미성년자 피한정우견인 피성년우견인 9번이 파파 파산선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10번 중개사무역 개설등등 등록이 취 취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이게 등처스 3년 자 그럼 잘 보세요. 초록색 있죠. 초록색 3년이 총 4번 4번입니다. 1번이 초록색 3년이 있죠. 금정면 3년 그러니까 2번은 집행유예 기간이고 3년 없어요. 3번은 2, 2법 위반 300만원이선 벌금 3, 3년 2, 3, 4세 4번이 자격 취소 3년 5번은 발생한 당시에요. 6번은 자격정지 기간 7번은 업무정지 기간 8번은 제한의 의자 9번은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10번은 등록 취소 3년 등처스 그러니까 3년이 초록색 총 4번이고 나머지는 3년 없습니다. 다 그 기간 기간이에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10호에서 등록 취소 3년 조금되지 않는 것을 정리하면 박스가 있죠. 제일 마지막에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조금되지 않는 게 쓰기 결사반대 쓰기 기 등록기준 미달 결결 결격사유 사사 사망의 산 이게 쓰기 결사 반대 반대 3년 조금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록기준 결격 등록기준 미달과 결격사유나 사망의 회사는 별도로 등록 취소 3년 조금되지 않고 그 기간만 결격입니다. 정리하면 다시 충청도의 금종문에서 3년 동안 지배소유 금종문에서 3년이고 집행유예입니다. 선고위 금종문에서 한달 200금 퍼세 이번비반 300만원 벌금은 새 3년 그러니까 여기만 이번비반 벌금이에요. 자취 3년 할 때 발생한 일인데 자정에 무정하게 재파로 등쳐 쓰 애워야 쓰기만 쓰기 결사반대 쓰기 결사반대 입니다. 다시 보세요. 금종문에서 3년 동안 지배소유 한달 2,300금 퍼세 하면서 자취 3년 할 때 발생한 일인데 술 마시고 늦게 간대 자정에 술 취한 날을 무정하게 재파로 등쳐 쓰 그리고 쓰기 결사반대 입니다. 3년이 총 4번 금종문 3년 2,300금 퍼세 3년 자취 3년 등쳐 쓰 3년 3년 총 4번 나머지는 그 기간만 결격 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30의 A형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에서 공유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 사회 해당하지 않는 자 1번 2법 2,300금 퍼세 그런데 2법 위반 위반 200만원이 틀렸죠. 300만원 2,300금 퍼세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 쉽게 나오네요. 2,300금 퍼세 바로 나왔습니다. 2번 금 금고해상 실형 송부 받고 집행유 총 종로 되거나 집행유 면 면제되날 3년 금종료 3년 맞았죠. 3번은 공유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자취 3년 맞았어요. 4번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혁공유사인 법인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맞았죠. 업무정지 처분 당시 틀립니다. 그 뒤에 사원 또는 임원 까지 맞았습니다. 5번 공유사 자격이 정제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 300은 버세 1번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안기법 훌륭하죠. 이런 안기법은 안 들어봤죠. 전국에 처박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 29의 사법 문제입니다. 자 공유사 법령상 중개 사무 개설등록 결격 사회 해당 하는 자 기업은 피 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 자 아닙니다. 아까 제한 능력 상태가 미완성 이라 미한성 미한성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미한성 이었죠. 피특정 틀렸어요. 피특정 틀렸다. 이유는 형의 선거의 X 집행유예 만 가능하고 선거의 는 중개 사법 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청답은 디귿 의 나왔네요. 디귿 에서 금고 에서 형의 집행유예 받고 집행유 집에서 유 그 유의 기간 는 자 맞았죠. 집에서 유 리 은 자치 3년 공인사 자격증 대해에서 자격 최소 3년 이 경과되지 않냐 자치 3년 맞았습니다. 정답은 디귿 리 5번 쉽게 나옵니다. 3문제 봅니다. 28의 A형 8번 문제입니다. 공인사 법령상 갑이 중개 사무소 개설 는혹 할 수 있는 경우 결격 사이 해당하지 않아야 가능하죠. 결국 결격 사이를 물어온 겁니다. 1번 갑이 부정한 반복으로 공인사 자격 취소 3년 이죠. 2년 경과되지 않아서 결격 아직 결격 입니다. 3년 가 결격 이죠. 자치 3년 2번 갑이 도로교통법 타법 타법 위반 2번 금고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고 집행 종로 된 날로 3년 경과되지 않았다. 금종면 3년 2법 타법 다 포함됩니다. 2-300은 벌금만 2법 이면 300만 원 금종면 3년 집행 유해 2법 다른법 다 포함된 다. 2가 없으니까 3번 갑이 등록하지 않은 인정을 사용해서 공유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 정지 기간 자정에 아까 재파로 등지해서 자정 맞습니다. 4번 갑이 대표자료 있는 계획 공유사인 법인이 해외 등록 취소 3년 3년 조금되지 않는 게 쓰 기 결 사 반대 쓰 쓰리 기 기가 등록 기줍니다. 결 결 결 사 유 사 4가 사망 해산 그러니까 4번 이 답이죠. 해산에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이 해산 3항 해산은 등록 취소 3년 조금되지 않습니다. 답 4번 쓰기 결 반대 5번 갑의 중개 대사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 하지 않아서 업무 정지 처분 받고 폐업 신고 한 후 그 업무 우정 무적 업무 정지 기한 경과되지 않은 경우 결격에서 답이 4번만 결격이 아닙니다. 여보세요? 등척 쓰는데 쓰기 결사 반대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별미 괜찮았나요? 반응이 좋으면 가끔 별미를 제공하고 안좋으면 말게요. 안좋으면 민법만 드세요. 뜨거운 반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별미 괜찮았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특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